다이준 너네가 나랑 같이 따스와의 1박 2일로 같이 친구가 돼서 놀러 가줘서 되게 고마워었어. 저녁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이튿날 날이 개서 정말 하루 멋진 날을 보낸 것 같아요 항상 기억해 저녁 먹는 도중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갔어요 저희 세명사님들은 안문 뒤에 침묵으로 비가 다 들어왔지 상무님, 김태호 부장님, 석경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애들이랑 같이 1박 2일 동안 여행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2일 동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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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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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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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am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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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